샤넬에서 가장 하이엔드인 골드 월풀도 켜드리겠습니다. 승금 브러쉬로 인도네시아 자바 궁전에서 행해지던 변비로 꽉 막힌 장을 스블리마지 라크렘파인의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우유 한잔 드세요.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셔서 추가금 758만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매니저님 김떡수님 올라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환영합니다 김덕순 고객님 샤넬 스파입니다. 2시 예약이신데 조금 일찍 오셨네요. 자 여기 앉으시고요. 차는 발레 막히셨죠? 관리 끝나고 나가실 때 맞춰서 새 차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진행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은 김덕순 고객님 차량 람보르기니 아반떼도를 6시에 맞춰서 워싱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사지 들어가시기 전에 웰컴티 한잔 드시면서 오늘 선택해 주신 코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웰컴티요. 여기다 놔드리겠습니다. 그럼 웰컴티 드시는 동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김덕순님께서는 샤넬에서 가장 하이엔드인 골드 스크리머지 라인을 이용한 전신관리 코스를 예약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20분간 체온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300년 전통을 지닌 가문의 장인이 만든 월풀 스파를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욕 후에 원하신다면 타급 연예인 전담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헤어와 바디 커트를 진행해 드리게 됩니다. 진행해 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덕순 고객님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체크한 뒤 저희 스파의 대표님이시자 마스터님께서 바디 마사지를 진행해 드린 후 슈퍼 힐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 네 없으시면 이대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차는 다 드셨나요? 아 네 드셨으면 입욕을 위해 샤워실로 입장하시겠습니다. 가시죠. 물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약간 뜨거우시다고요? 어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약 5도 정도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얼풀도 켜드리겠습니다. 이 욕조는 세계 욕조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장인이 만든 대한민국의 단 10대밖에 없는 얼풀 욕조인데요. 6대째 내려져 오는 가문의 기술력으로 섬세한 공기압이 마사지 들어가시기 전 전신을 이완시켜 드리고 따뜻하게 데워 드린답니다. S가에서도 사용되는 욕조예요. 오늘의 입욕제로는 최고급 호보로 손꼽히는 미국 오리건즈에서 생산된 유기농 캣닙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했답니다. 랩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체력 증가, 식욕 증진, 우일감 해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20분간 편안하게 스파를 즐기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신 뒤 옆에 비치되어 있는 샤닐 넘버5 향에 첨가된 샴푸와 컨디셔너로 샤워하시고 나와주세요. 탈의실에 최고급 가운이 비치되어 있으니 갈아입고 나오시면 저는 헤어와 바디커트를 위해 디자이너 선생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탈의실 비밀번호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그리고 스파 도중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여기 이 정을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샤넬의 소속 스타일리스트 김디자이너입니다. 이렇게 유명하신 김덕수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생각하고 오신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다면 제가 김덕수님을 뵙고 권해드리고 싶은 스타일이 두 가지 있는데 들어보시겠어요? 네,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아하고 시대를 초월한 글래머러스한 볼륨있는 헤어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루밍 및 스트레칭과 사냥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적이면서 실용적인 클래식한 샤넬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진행해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볍고 실용적인 샤넬의 디자인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두상과 모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두상은 잠시만요. 이렇게 두상은 납작하니 아주 이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계시네요. 어떤 스타일을 해도 다 잘 어울릴 거예요. 자, 그리고 모질은 자, 그리고 모질은 자, 여기도 살짝 가늘지만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아주 건강한 모발이십니다. 자, 그럼 코트에 앞서서 가운을 정리해 드리고 브러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토를 조금 내려드리고 자, 목토를 조금 내려드리고 제가 만든 승분 브러쉬로 엉킴을 제거하고 모질을 부드럽고 윤기있게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 브러쉬로 머리칼을 빗어주면 아무리 엉키는 털도 건조한 털도 정전기 없이 당김없이 빗을 수가 있답니다. 자, 너무 좋죠? 이 브러쉬는 판매용이 아니라 샤늘에서 스파 고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브러쉬를 합니다. 충분히 브러쉬를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헤어커트를 시작하기 전에 천연섬유의 승그물잎핑 코트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만요. 턱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손도 좀 빼주시고요. 아유, 너무 예쁘신데요? 자, 이 승금으로 만든 가위로 헤어커팅을 진행해 드리면 타격을 입는 큐티클 커팅 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가위 자국 없이 부드러운 스타일을 만들어 준답니다. 자, 그럼 헤어컷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슛을 쳐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 없이도 머리가 풍성하도록 결을 살려서 커트 해드릴게요. 이렇게 드라이 없이도 풍성한 헤어를 만드는 기술은 제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제 PR을 좀 하자면요, 2022년 세계 고양이 미용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답니다. 아, 참 부끄럽네요. 그럼 계속 진행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을까? 자, 거울 한 번 보시겠어요? 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기장감을 조금만 더 줄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출농템이 따라서 성у 부출농테일 여러분 자 거울 한 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자, 보세요 자, 어떠세요? 아, 너무 맘에 드신다고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도 털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커트 포를 좀 치워드리고 가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 샤넬 스파의 대표님이시자 마스터님께서 전신 마사지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잠시만요 타이, 스웨디쉬, 발리니스 세 가지 코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코스로 준비해드릴까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타이 마사지는 강한 악으로 고된 노동이나 운동 후 근육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권식 마사지이고요 그리고 스웨디쉬 마사지는 가볍고 부드러운 마사지로 휴식과 진정을 드리는 오일 마사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리니스 마사지는 저희 샤넬의 시그니처 마사지인데요 인도네시아 자바 궁전에서 행해지던 마사지예요 부드럽지만 꼭 필요한 혈들을 자극하면서 오일로 수분감을 채워주고 감각을 살려주는 마사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코스로 준비해드릴까요? 물론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용되는 제품은 샤넬의 수블리마지 라인이 사용되고요 자,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샤넬의 시그니처인 발리니스 마사지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동 42번방 김떡순 고객님 VIP 고객이십니다 대기 없이 발리니스로 준비해주세요 대표님 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떡순 고객님 샤넬 스파 수석 테라피스트이자 대표 김마사지입니다 유선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실물을 뵈니 너무 멋지신데요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김떡순님을 위해서 발리니스 마사지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전 베드와 조명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베드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사지 들어가시기 전에 긴장이나 통증이 있는 곳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불편하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 네 요즘 들어 변비 때문에 배변활동이 불편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 네 그루밍을 오래 진행하실 경우 어깨랑 겨드랑이가 뻐근하시고요 어깨 그리고 겨드랑이 양쪽 다 뻑은 하신거죠? 그리고 또 불편하신 곳은? 아,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심신 안정과 행복함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양이 전용 인센스 스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의 심신 안정과 행복함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고양이 전용 인센스 스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 아, 이제 고객님의 심신 안정과 행복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인센스 스틱은 고양이에게 한잔한 마따따비와 캣닙을 굳게 갈아서 반죽해서 수공예로 만든 인센스 스틱인데요. 켜두고 주무시면 편안한 휴식과 숙면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발리니스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위해 수블리마지 라 로시용 스프링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블리마지 라인의 핵심 성분인 마다가스카르의 보석 플래니폴리아 PFA는 강력한 플래니폴리아 워터와 시너지 작용을 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데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자 그럼 네 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로션인 스블리마지 르플루이드를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도포해드린 후 소기를 이용해 지압과 롤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운을 좀 불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이제 도포해드리겠습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이렇게 쓰다듬고 문질러드리면서 근육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 겉옷에 혈관이 자극돼서 혈색이 밝아지고 혈액순환에 좋은 마사지에요. 그루밍으로 피로하셨던 어깨와 겨드랑이 근육을 진정시키고 전반적인 이완을 촉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보기 Consider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변비로 꽉 막힌 장을 충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어머! 괜찮아요. 중간에 화장실 가시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마사지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신다는 증거랍니다. 자,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저희 스파만의 특별한 마사지인 골드 괄사를 이용한 혈자리 케어를 해드릴 건데요. 세 가지 골드 괄사 중 고객님께 꼭 필요한 형태의 괄사를 이용해서 곳곳에 혈자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만요. 이것 좀 정리해놓고요. 첫번째로 너클 형태의 괄사를 이용해서 고객님 복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스블리마지 라크렘 파인을 복부에 올려드리고 well 펴고 손으로 그리고 너클을 손가락에 좀 끼우고요. 네 개의 굴곡이 부드럽지만 복부의 중요한 혈자리인 중앙혈과 천추혈을 빠짐없이 자극해 준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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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순금갈고리 막대괄사로 전신의 혈자리를 부드럽게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간지러우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조금 가지고 놓으시겠어요? 잠시만요. 이마 좀 해드리고 그리고 귀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턱도 네, 알겠어요. 그럼 가슴을 마무리해드릴게요. 어, 스톤이 어디 갔나? 어, 여기 있네요. 잠깐만, 제대로 올려놓고요. 이제 이쪽에 좀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마사지 중에 발라드린 크림은 닦아내지 마시고 흡수시켜 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끈적일 수가 있어서 샤넬 넘버 파이브 향의 바디 파우더로 보송보송하게 마무리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발리니스 마사지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떡순 고객님,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서 마사지를 받는 것도 큰 체력을 소모하는 일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해드리고 나가더라도 원하시는 만큼 휴식을 취하시고 저희 샤넬의 시그니처인 퀸팅 가죽으로 만든 스크래처가 옆에 준비되어 있으니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나와주세요. 요청하신다면 국가대표 전담 스포츠 마사지사로 활동하셨던 재활치료의 대가 김재활 선생님께서 항상 대기 중이시니 도움드릴 수 있답니다. 저희 샤넬 스파는 궁극의 고급 고양이 스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고급스러운 제품,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까지 모든 것들이 세심하게 고려해 제공하는 샤넬의 디테일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답니다. 저희 샤넬 스파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시고 활력을 재충전하고 가세요. 그럼 저는 샤넬 스파 대표이자 수석 테라피스트 김 마사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고객님 조금 더 주무시고 나오셔도 되는데 일찍 나오셨네요. 오실 때보다 혈색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따뜻한 우유 한잔 드세요. 우유에요. 여기다 놔드릴게요. 그럼 우유 드시는 동안 오늘 받으신 마사지 내용 말씀드리고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 수블리마지 라인을 이용한 바디니스 마사지가 1,258만원. 그리고 여기에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셔서 추가금 750% 해서 9,435만원이 나오네요. 또 여기에 디자이너님의 헤어와 바디 커트가 123만원. 그래서 총 합계가 9,558만원이 나오네요. 1억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샤넬의 모델이 돼요. 파리의 샤넬 스파 여행에서 막 돌아온 느낌을 받으시는 건데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9,558만원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객님, 오늘은 마사지의 효과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몸이 이완할 수 있게 집에 돌아가셔서 물 많이 드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운동과 같은 격렬한 활동은 피해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유명하신 김떡수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선물을 준비해 주셨답니다. 행운의 2달러 아시죠? 24K 승금으로 만든 행운의 2달러예요. 김떡수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고 2023년에는 더 자주 뵙길 원하신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선물! 그리고 저도 오늘 김떡수님을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김떡수님, 오늘 저희 샤넬 스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창의적이고 재미있다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도 벌써 3월이 다가오네요. 저는 이제 눈 수술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있어서 수술 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항상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집사는 더 열심히 회복해서 언니 집사랑 우리 떡순이랑 찌개랑 수뇽이랑 갈고나랑 그리고 장수까지 행복하고 따뜻한 영상 많이 찍어서 우리 아기 고양이들 찾아올게요. 아기 고양이들도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 이번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은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원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머 이렇게 귀여운 손님은 누구세요? 이게 얼마짜리 6천데? 어? 어디 봐요? 호랑이 무늬가 닮은 거 보니 혹시 김떡순 고객님 어머니? 어머니? 어머 동생 분이시라구요? 아 죄송해요. 떡순 고객님이 워낙 동안이시라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너무 죄송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제가 얼풀 스파를 켜드릴게요. 어떠세요? 너무 시원하죠?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자세히 보니까 정말 동생 분이 많네요. 아이 귀여워. 이렇게 예쁜 고객님 제가 전담하고 싶다. 아이 귀여워. 네 죄송해요. 동생 분 맞히세요. 아이 예뻐라.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고객님 거기는 올라가시는 데가 아니에요. 떡순 고객님 이 샤넬이 모두 떡순 고객님 거예요. 어떠세요? 좋으시죠? 아이 귀여워.